안녕하세요. 옥서폴리틱스의 유호현입니다. 저는 연세대학교에서 문과대에서 영문과와 문원정보학과를 나온 입문대 출신에 그런데 어쩌다 보니까 엔지니어가 됐어요. 제가 프로그래밍 좋아하고 그래서 열심히 공부도 하고 그리고 그때 트위터에서 한국어 자연언어처리 엔지니어를 찾고 있었어요. 그래서 자연언어 처리는 영문과하고 문원정보학과에서 배웠고 그리고 한국어는 제가 자신 있다. 그리고 면접을 봐서 트위터에 들어가게 되었고요. 그래서 트위터랑 에어비앤비에 7년 정도 있었고 그리고 옥서폴리틱스라는 회사를 정치 데이터 플랫폼을 창업을 했는데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저의 경력이 2013년 실리콘밸리의 한국인 1기에 와서 10년 전에 이 행사를 했었습니다. 2013년에 제가 했던 이야기가 인문학적 엔지니어링이었어요. 제가 실리콘밸리 1년 차였고 인문학 출신이니까 딱히 다른 얘기할 건 없고 인문학과 엔지니어링을 어떻게 연결할 수 있을까 그 고민을 하면서 이때 이 얘기를 처음 했는데 이 이후로 그때 한 얘기의 나비효과로 10년 동안 실리콘밸리에 살면서 인문학과 엔지니어링을 어떻게 접목시킬 수 있을까를 계속 고민을 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때 첫 번째로 했던 것이 기업의 실리콘밸리 트위터와 에어비앤비에 있는데 기업 문화가 너무 신기한 거예요. 엄청 자유로운데 엄청 사람들이 일을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이게 가능한가 그걸 하다가 이제 역할 조직 각 위계가 아니라 자신의 엔지니어다 디자이너다 하는 역할에 의해서 의사결정을 하는 역할 조직 그것을 그 개념을 만들어서 이제 한국에 소개를 하려고 이렇게 책을 썼었고요. 그런데 이렇게 의사결정을 위계에 의존하지 않고 전문성에 의존하고 데이터에 의존해서 하는 의사결정을 우리나라에서 쓰려면 어디서 쓰면 제일 좋을까 의사결정을 제일 많이 하는 곳 정치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정치권에서 데이터 기반으로 전문성에 기반해서 의사결정을 하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굉장히 허황된 생각을 해서 그래서 이번에는 제가 책을 쓰면 아무도 안 읽을 것 같아서 정치학 책을 쓰면 아무도 안 읽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번에는 제 생각을 글로 쓰지 말고 코드로 한번 써보자. 그래서 나온 게 정치 플랫폼 옥소폴리틱스입니다. 지금 3년 동안 많이 빌드를 해서 만들고 있고 마지막으로 한국의 역할 조직을 실리콘밸리 역할 조직을 한국에 가져와서 실제로 사업을 해보니까 굉장한 어려움들이 있더라고요. 문화적 차이도 있고 권위에 대한 그런 문제도 있고 그래서 그것을 실제로 우리가 어떻게 해결을 했는지 저희는 어떻게 보면 실리콘밸리 역할 조직보다 더 좋은 조직을 만들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것을 어떻게 했는지를 담은 책이 옥소 플레이북이란 최근에 나온 책입니다. 그래서 관심 많이 가져주시고요. 그래서 2013년은 어떤 해였냐면 그때 루비온 레일즈 있고 파이턴, 자바, 스칼라 그렇게 해서 우리가 사람이 컴퓨터와 만나는 점이 너무 어려웠던 컴퓨터 언어에서 점점 사람이 쉽게 접근할 수 있고 문대 출신도, 문과대 출신도 할 수 있는 처음으로 길이 열리는 그런 시기였어요. 그래서 그때 인문학이 점점 시대가 온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지금은 어떻죠? 지금은 컴퓨터 언어가 아니라 사람의 언어로 컴퓨터에게 일을 시킬 수 있는 AI 시대가 왔죠. 그래서 드디어 제가 생각하기에는 문과여서 컴퓨터 공대생 앞에서 죄송하던 문성하던 시대에서 컴퓨터 사이언스가 프로그래밍 랭기지 아무리 해봤자 우리가 AI 돌려가지고 하면 그러면 우리가 사람인들이 뭘 원하는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우리가 더 자부심을 가지고 할 수 있어라고 하는 문부심의 시대가 시작되지 않을까라는 저 혼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그래서 옥소폴리틱스도 근데 AI를 아주 깊게 체험을 했습니다. 이게 제 동생인데 옥소폴리틱스는 이 두 사람이 창업을 했습니다. CEO 유호영과 CEO 유찬영인데 이렇게 옷에 옥소의 상징인 이 소 이름이 옥소인데 소 얼굴을 딱 하고 이렇게 몸매가 이런 사람이 딱 있으니까 정치 데이터 플랫폼보다는 이제 뭐 형제 한우 뭐 그런 느낌이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이렇게 창업을 해서 하는데 내 동생이 어느 날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아 형 AI 시대인데 앱에서 OX 응답하는 게 되게 이제는 올드한 느낌이다. 그래서 뭐 그런가? 그러고서는 그러면 내가 뭐 이번에 이거 2월달 얘기인데 채취피티에서 이번에 API 풀렸으니까 한번 가지고 놀아볼게 라고 하고서는 가지고 놀아봤는데 한 2, 3주 만에 이 저희가 직원들 막 6명 6명이 컨텐츠 만들고 엔지니어링에 10명이 있고 그랬는데 그걸 다 대체할 수 있게 돼버린 거예요. 이 저 뉴스들을 모아와서 뉴스를 요약하고 그리고 여기 그림 그리고 이거는 미드저리가 그리고 그리고 저 질문을 만들고 질문에 이런 글도 AI가 다 써버린 거예요. 그리고 이거를 전 세계 언어로 일본어로도 쓰고 뭐 영어 미국 뉴스도 가져오고 그렇게도 되고 그냥 하루에 뭐 그냥 트리거만 걸어놓으면은 하루에 뭐 3개씩도 만들고 6개씩도 만들고 그리고 심지어 얘가 잘 못하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뭐 하루에 10개 만들어서 사람들한테 보고서는 픽하라고 했는데 그것도 채취피티한테 맡겼어요. 야 니가 만든 10개 중에서 니가 제일 잘 쓴 거 2개만 픽해줘. 그랬더니 그것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이게 된다고? 그런데 그렇다고 저희가 돈을 많이 번 건 아니죠. 정치 스타트업이잖아요. 정치 쪽에 혹시 스타트업 하실 생각이 있으신 분이 있으시면 저에게 꼭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안 되는지 그리고 어떻게 어떤 기회들이 있는지 긴히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뭐 돈이 점점 떨어지고 하니까 정리해고를 이거 저희 브런치 글인데 정리해고를 하게 됐어요. 그런데 정리해고를 해서 정말 스물 몇 명에서 두세 명 수준으로 그냥 확 내려갔는데 AI가 있으니까 앱이 그냥 돌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개발 속도가 더 빨라진 거예요. AI 채취피티의 코드를 쓰니까 그래서 이제 나중에 사람들이 저희 거를 보더니 결국은 이런 말이 나오더라고요. 그 옥소폴리틱스는 너네 맘대로 하득하고 우리가 너네 AI 플랫폼 갖다 쓰면 안 될까? 그래서 저희는 지금 피벗을 준비 중이고 오늘 이따 마지막에 저희의 프로덕트를 전 세계 최초로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진짜 오늘의 본론은 실리콘밸리에서 그러면 AI들이 AI가 어떻게 비즈니스 패러다니아 바꾸고 있느냐인데 제가 7월에 한국에 왔을 때 페이스북에다 글을 썼어요. 아 주저스 한국은 AI 무풍지대 같다. 아무도 AI의 그런 어떻게 보면은 느끼질 못하는 것 같다. 그래서 한국 계신 분들이 야 무슨 소리야 우리 다 AI 얘기만 하고 있고 AI가 어떻게 미래를 바꿀지를 생각하고 있는데 그런데 제가 드린 말씀은 아니 그거 말고요. 실리콘밸리에서는 이게 미래 기술이 아니라 제 친구가 어제 실리콘 AI 때문에 잘렸고 우리 팀이 하나가 날라갖고 완전 칼바람이 부는 거예요. 이게 이쪽에 있는 게 그 코비드 때 잘린 사람이 여기 있고 저기는 AI 때문에 잘린 올해 잘린 사람인데 올해 23만 명이 잘렸어요. 그게 전체 실리콘밸리 테크 워크풀스의 한 10% 정도예요. 뭐 제 친구네 회사는 데이터 사이언스가 100명 정도 있었는데 97명을 잘랐어요. 그리고 3명이 채찍 PT 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에 딱 왔는데 그래서 와 한국에는 어떻게 되고 있을까 하고 딱 왔더니 그냥 조용한 거예요. 다 이게 무슨 미래 기술 와 AI가 세대가 바꿀 거야 라고 하고 있지 이것 때문에 잘렸어는 없는 거예요. 그런데 노동법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로 굉장히 많이 쓰고 있지는 않은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언젠가는 이게 또 오겠죠. 그리고 나서 그러면 회사도 이렇게 쫙 잘리고 그러면 어떤 스타트업이 AI 시장을 이끌고 있을까? 빅데이터 때도 AI 스타트업 나오고 우리가 한 번 블록체인 때는 진짜 어마어마하게 많은 스타트업들이 나왔고 AI 시대는 어떤 스타트업들이 잘하고 있지? 하고 보니까 이런 회사들이 잘하고 있더라고요. 애플, 구글, 아마존 결국 큰 회사들이 이미 프로덕트를 가지고 있는 회사들이 AI를 가지고 완전 레벨업을 하는 그런 상황이고 AI 쪽에 투자가 AI 쪽에 투자는 엄청 늘었어요. AI 투자가 지금 2023년에 펀딩이 엄청 몰려가고 있는데 그런데 아이러니하게 그러니까 Gen AI 스타트업 중에 75%, 78%가 물론 지금 전체적으로 초기 단계이긴 하겠지만 굉장히 많은 회사들이 펀딩을 못 받았어요. 그래서 왜 이게 무슨 소리야 엄청나게 많은 돈은 다 어디 갔지? 라고 보니까 현재 Generative Infrastructure 오픈 AI나 뭐 그런 자기 모델 만드는 회사들 있잖아요. 그 회사들은 이제 정말 자기네들이 세상을 바꿀 수도 있는 거고 AI 시장을 바꿀 수도 있는 거고 거기에 돈이 다 몰려 들어갔고 실제로 프로덕트를 만드는 과정 이거는 좀 범용 프로덕트 우리나라에서 뭐 리튼 같은 리튼 같은 그런 프로덕트는 그쪽으로 이제 좀 돈이 들어가기 시작하고 진짜 우리가 앱에서 볼 수 있는 그쪽은 훨씬 적게 뭐 엄청나게 적죠. 0.3밀리언이니까 그래서 아직은 정말 빅플레이어들의 시장이 되고 있다. 그래서 스타트업들은 아직 기회가 별로 없나?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 건지 한번 트렌드를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7가지 지금 AI 트렌드인데요. 우선 기본적으로 NLP 언어니까 LLM이 언어 모델이니까 지금까지 있었던 굉장히 많은 Natural Language Processing Problem들을 문제들을 해결을 했는데 뭐 원킬런 같은 경우는 댓글 분석 같은 거 해주는 거고 여기는 뭐 계약서 같은 거 써주는 그런 이제 NLP 문제들을 많이 해결하는 회사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고요. 그리고 AI Search 근데 AI Search 같은 경우엔 작은 회사들은 건들지도 못하죠.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나 구글 같은 데서 하고 있고 그리고 세 번째 헬스케어 쪽 이준영 교수님도 지금 하고 계시지만 헬스케어 쪽이 굉장히 이제 새로운 패러다임 전환을 겪고 있고 또 교육 쪽 교육에서는 정말 다양하게 실감나는 컨텐츠를 만들 수 있으니까 저기 링컨이 직접 나와서 자신이 했던 뭐 게티스버그 연설을 설명을 해주고 뭐 그런 일도 할 수 있죠. 그리고 다섯 번째는 컴퓨터 비전 이제 지금 아까는 LLM 언어 쪽에 텍스트 프로세싱 쪽에는 지금 많이 되고 있지만 아직 그 비전 쪽은 완전 초창기 단계라고 볼 수 있죠. 근데 비전으로 인해서 엄청나게 많은 경제적 파급 효과들이 앞으로 나올 거고 지금도 나오고 있다는 거고요. 그리고 그 제일 AI 안 쓸 것 같은 동네 가게들 있잖아요. 그 리테일러 소매상들 거기서 AI를 굉장히 많이 쓰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다뤄야 되는 관리해야 되는 제품도 많고 관리해야 되는 고객도 많잖아요. 그래서 AI가 할 수 있는 일이 굉장히 많다. 그리고 예 잠깐만 전에 제일 중요한 거 마지막이지만 제일 중요한 거는 이 리스크 레귤레이션 그 AI의 이제 어떤 규제를 할 것이냐 그 문제가 지금 굉장히 중요한 문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아직은 AI의 큰 이제 유스케이스는 그냥 텍스트 텍스트를 분석하는 거 그런데 앞으로는 이제 지금 GPT-4V도 나왔죠. 이제 눈이 생겼고 그림을 볼 수 있고 세상을 볼 수 있는 눈이 생겼고 이제 뭐 들을 수도 있죠. 뭐 위스퍼레이 같은 걸로 들을 수도 있고 그리고 이제 손 생기고 발 생기고 입도 생기고 그러면은 AI가 금방금방 AGI를 향해서 나아가게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2023년에 AI의 경험은 뭐냐 그래서 우리가 AI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경험은 나우누리 정도 수준의 유저 인터페이스라고 생각을 합니다. 채찍 PT 던져주면 그냥 채팅창만 있잖아요. 물론 나우누리에서도 모든 걸 다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채팅도 할 수 있고요. 커뮤니티도 만들 수 있고요. 뭐 마케팅도 할 수 있고요. 할 수 있는데 굉장히 그러니까 채찍 PT 지금 이론적으로 모든 걸 다 할 수 있죠. 채찍 PT로 근데 많은 사람들이 안 쓰잖아요. 안 쓰는 게 뭐 사실 이 정도 수준이어서 그런 거죠. UX가. 근데 우리가 이게 필요한 UX는 정말 이렇게 세련된 앱 같은 그런 경험들이 필요하겠죠. 그런데 그래서 AI는 AI는 엔진이지 프로덕트는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10년 전에 빅데이터에 대해서 완전 붐이 있었잖아요. 빅데이터가 때문에 세상이 바뀔 거고 어쩌고 저쩌고 했어요. 지금 10년이 지났어요. 빅데이터 얘기는 아무도 안 하죠 별로? 근데 빅데이터의 시대가 왔나요? 10년이 지나서 지금 빅데이터의 시대가 왔나요? 네. 왔죠. 빅데이터가 AI죠. 빅데이터 프로세싱을 해서 AI가 생긴 거죠. 근데 빅데이터 얘기를 더 이상 안 하는 이유는 빅데이터는 인프라 스트럭처로 깔려서 우리가 직접 보고 인터랙션을 할 필요가 없는 기반 기술인 거죠. 그것처럼 AI도 사실 기반 기술이죠. 어떤 자동차 엔진을 처음 만들었을 때야 뭐 언론에서도 이런 엔진이 나와서 하지만 좀 있으면은 자동차 얘기를 하지 누가 엔진 얘기 안 하잖아요. 그것처럼 AI도 엔진으로서 앞으로 정말 많은 프로덕트들을 더 좋게 만들겠지만 그거 자체를 가지고서는 뛰어드는 거는 굉장히 한정적인 시장일 것이다. 그래서 스티브 잡스 형님이 옛날에 그냥 제일 많이 하시던 말씀 There's an app for that이잖아요. 이미 앱은 다 나와 있잖아요. 세상에 모든 문제들을 해결하는 앱은 나와 있는데 AI를 통해서 뭔가 새로운 문제를 푸는 건 굉장히 제한적일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대신 지금까지 있는 문제들을 훨씬 더 스케일 업해서 옥스토브 폴리틱스가 경험을 한 것처럼 훨씬 더 스케일 업할 수 있고 전 세계로 나갈 수 있잖아요. 언어 장벽을 완전히 무시할 수 있고 저희가 제가 만약에 일본 정치 시장에 진출을 한다. 얼마나 어려운 일이었겠어요. 일본의 정치 지형을 읽고 기사를 읽고 분석을 해서 거기에 딱 맞는 센스 있는 질문을 던진다. AI는 그냥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국경이 넘어가고 스케일의 벽이 허물어지는 그런 것이 AI가 아닐까 우리 프로덕트를 만드는 입장에서는 좀 느린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아까 이제 말씀드린 옥스토브 폴리틱스를 만들면서 보니까 AI를 하면서 보니까 제일 어려웠던 게 뭐냐면 이게 API가 있어요. API만 있다고 내가 쓸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물론 API를 이렇게 인테그레이션 하는 것도 일이고 그리고 그걸 했을 때 API를 한 번 치고 들어오면 어떤 결과물이 있고 그 결과물을 저장을 하고 결과물을 관리를 한 다음에 그 결과물을 기반으로 또 다음 콜을 해서 그렇죠. 뉴스를 긁어왔으면 뉴스를 요약 보내고 그걸 가지고 요약한 걸 기반으로 해서 질문을 만들고 그 시퀀스가 필요하잖아요. 워크플로우가 필요한데 그걸 만드는 게 너무 복잡한 거예요. 너무 귀찮은 일이고 그래서 그 부분을 자동화하는 플랫폼을 만들었는데 만들고 보니까 이제 여러 회사에서 이게 굉장히 엄청나게 빨라지거든요. 이게 없으면 엔지니어 하이어 해야 되고 서버 띄워야 되고 서버에서 프로그래밍 해야 되고 API 연동해야 되고 하는 거를 그냥 이미 저희가 만들어놨으니까 그냥 와서 쓰세요라고 됐는데 그래서 지금 한 세 개의 회사가 이제 저랑 클로즈 베타를 시작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랬더니 굉장히 또 좋은 효율로 일을 자동화를 할 수가 있게 되었어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저희가 하고 싶은 건 제가 여기 칼렌들리 앱인데 여기서 찍어보시면 일정을 잡을 수 있는 창이 나올 거예요. 그러면 AI를 도입할 때 제일 어려운 건 저희도 경험을 했지만 제일 어려운 거는 사고로 전환을 해야 되는 게 어렵더라고요. 지금까지 있던 일을 그러니까 자율주행 차를 만든다고 생각하면 지금 있는 차를 자율주행 차로 만들어서 이 길에서 돌아다니게 하는 건 되게 어려운 일이잖아요. 근데 이 도시 전체를 자율주행 도시로 바꿔버리면 자율주행 차 만드는 게 굉장히 쉬운 일이 되어버리죠. 그렇게 해서 이 워크플로우 자체를 지금 있는 그 업무 구조에서 이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어떻게 대체할까 하면 굉장히 어려운 구조인데 업무 구조를 다시 짜버리면 굉장히 쉽게 접근이 가능해지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컨설팅을 저랑 같이 온라인으로 할 수 있고 그 회사들 중에서 한 세 회사 두세 회사 정도랑 같이 해서 클로즈 메타 테스트 하면서 같이 AI 트랜스포메이션을 해보는 그런 기회를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